오늘 12번째 시간 제12장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여러분 가지신 교안 54쪽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 한 절씩 먼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사람의 난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난방을 침로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12장 기도는 옹답이 먼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50일 기도학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시간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옹답이 먼저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옹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옹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옹답이 먼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서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는 옹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대전환인 것이죠 먼저 저는 우리가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의 영적인 대전환인데 그건 세 가지 첫 번째 우리에게는 기도 주체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도를 우리가 사람의 일로 여겼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하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건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도르멘서 나고 도르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눈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가져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는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주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권한을 가지고 주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지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제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은 기도는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순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주체의 전환이다 두 번째 기도 목적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기도를 소홀히 했느냐 기도는 내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사람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도움을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원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기도 가치의 전환입니다 기도의 가치의 전환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면 그 일에 우리가 더 충성하고 충성하고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방 종교에서의 비는 것 나무나 돌앞에서 비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 구분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조차 기도하는 일을 무속적이거나 혹은 미신적이라고 여겼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를 거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는 사람이 빌고 사람이 정성을 쏟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요청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람결에라도 내 안에 찾아오거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생에 가장 복되고 복되고 복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30장 다윗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목동으로 있다가 그 집안에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 집안에 왕이 있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나 가족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형들 대신에 저 들판에 양일이라고 돌보라고 보냈고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왕이겠는가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양이나 돌보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 그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그리고 그 왕이 훌륭한 왕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런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삶을 위대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도 다윗이 그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기도로 이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 다윗의 기도도 기도해서 응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주실 일이 있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것을 이렇게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10년 동안 광야를 도망다니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루살렘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당연히 사울을 피하였기 때문에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보아들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랐고 가족까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불레셋 나라에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는 양식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시글락에서 사흘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참여하러 갔었죠 물론 전쟁에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그의 처소에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다 전쟁 때에 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와 보니 이미 사흘 전에 아말렛 군대가 그 처소를 침략해서 거처들은 불을 태우고 가족들은 다 붙잡고 갔습니다 그들의 현실 그래서 그때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애통해하며 심지어 다윗을 따라든 사람들조차 다윗을 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요 절망의 때인데 그런 다윗 앞에 기도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란 중에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내게 찾아오더라도 나에게 기도할 믿음이 있다면 응답이 먼저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안을 보시면서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세 가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멘 거기 8절에 거기다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뇌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의 처소에 돌아왔을 때 처소는 불이 타고 가족들은 다 붙잡혀갔습니다 대어진 일을 보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이 이제 갔다면 아주 멀리 갔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그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누가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잘 되겠지요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가 내 인생에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라고 확정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답을 알기로 원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세상에 기이 기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시고 생명이시며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그래 한번 쫓아가 봐 잡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니 지금 잡혀간 가족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도로 찾으리라 남이 찾아도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갈 날에 아무도 반드시라고 말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도 내 살아의 날들이 희미하고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달려갈 내 삶의 길에 확정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더라도 희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은 늘 결과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확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오 결론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은 알지 못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응답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 삶이 어찌 될까 두려워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이루실 일을 먼저 정하여 두시고 그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삶에 달려갈 길이 불안하고 희미하고 두려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아시고 분명히 아시고 응답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먼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길을 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하들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상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현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자 다윗이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에 다윗을 따라 그의 부하들이 이제 길을 났습니다 오늘 성경입니다 무리가 다윗의 무리가 들판에서 애국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이 그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몸이 병들어서 그게 혼자 버려졌던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그 소년이 말하기를 예, 저는 사흘 전에 저 시글락을 불태웠던 아말렉 군대의 사람인데 내가 가다가 병들자 나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다윗이 나는 지금 그 아말렉 사람을 찾고 있다 나를 그 얘기로 데려주겠냐 그가 말합니다 네, 내가 당신을 그 얘기로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년이 그 들판에 버려진 게 우연이고 그 소년을 다윗의 무리가 만난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교획입니까? 하나님의 교획이라고 말하는 분은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교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보면 지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또 다윗의 무리들은 그 시글락이 불타고 그 시글락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였을지라도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소년은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그 소년을 거기다 데려다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셨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 사울이 나기를 찾으려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가는 그날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가는 그 길에 성경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집하에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사울은 오늘 나기를 찾다가 오늘 나기를 찾지 못해서 오늘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그 사울에게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에게 다윗에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믿음을 주셨어요 이번 50일 기도학회 참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셔서 이 그룹한 기도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기도했던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이제 그 소년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애굽의 소년이오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내가 병이 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거기 사흘 전에라는 말에 줄을 그읍시다 사흘 전에 사흘 전에 사흘 전에 다윗은 오늘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오늘 불탄 것이 아니고 이미 사흘 전에 불이 탔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따라잡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 그랬잖아요 다윗은 오늘 기도했는데 그 소년은 언제 거기에서 버려졌다고요? 사흘 전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돕고자 그 소년을 거기에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좀 이해를 시키고 또 내가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일을 먼저 준비해 두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두시고 사람을 설득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두부로 먹고 그는 나와 두부로 먹으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설득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혼란과 고난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기도자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복되고 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려가점 pathogens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 물어